아다치 유통 아다치 유통 아다치 유통 대인징에서 뵙고 싶은 파트는? 거짓말! 거짓말! 하하하핫 맞아요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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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제일 텐션 높은 사람은 나머지 다 앉아! 야호호! 아무도 왕 야 다 앉으면 어떡해 내가 낼 수 있는 제일 고음으로 기대된다 자기소개하기 아 뉴스 유튜브! 아 잘하네 무술 나온다 탈라인 팥짐 아 진짜 못하겠다 유니버스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아 이걸 하면 되는구나 뭔지 몰라 bgm 깔아주세요 유니버스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몸 좀 가만히 있어 아이돌 능력치 만렙되기 10억 받기 1, 2, 3 만렙받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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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로 에잇 T2 에잇 T2에게 하고싶은 말은 노래로 와 노래 맞네 노래목 터졌네 부럽다 오늘은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에 또 재밌게 해볼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리삼 벤덩어였습니다 하하하하 절대 없어선 안되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중한 거를 하나 고른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유토 뭐 물건도 되고 저는 예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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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하시는지 계속 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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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